슈퍼주니어의 목소리라고 자부하는 예성이가 이렇게 또 앨범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더 완성도가 높은 앨범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3년 만에 또 자리를 함께 했고요 그 3년 동안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멤버들과 그리고 또 그룹의 소중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스페셜 앨범 열심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번 앨범 한 장 한 장을 내면서 이번이 마지막이겠구나 이번이 마지막이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덧 앨범 장수도 참 많아졌고 10년 차가 됐습니다 이제는 좀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한 장 한 장 내미에 있어서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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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